말이고 하니까 한번 야야타임 이따가 하려면 너네 뭐 뭐 뭐 어떤거 말이고 하니까 야야타임 하자고 한번 해봐 말이야 오늘 그게 말이야 방구야 기분 다 좋잖아요 그치 야자차 빨리 하자 야야타임 끝나면 맞추다 솔직히 저희가 지금 저희 정확히 관계가 저랑 디오 형이 반말하고 나머지는 다 존댓말하고 무조건 연생으로 따지기 형한테 무조건 존댓말 그니까 어쨌든 나는 다 형이라 불러 그쵸 형은 막내예요 나도 자 그러면은 지금 몇시냐면 시간이 10시 52분이니까 12시 52분까지 가자 52분이라고요? 11시까지 하자 11시까지 하자 11시까지 깔끔하게 11시까지 하자 얼마나 하려고 오케 하나 둘 셋 시작해 시작 목 야 종이 아니 뭐 어딜 만져 막내야 우민아 우민아 살 지루하는거 아니야 야 뭘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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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안 움직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형들이 안 움직이잖아 아 죄송합니다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야 형들아 다 앉아봐 야 형들아 민희부터 올라가세요 민희부터 올라가 민희부터 올라가 민희부터 한번 보여 민희부터 올라가래 해야 돼요? 그럼 2바쁘니까 빨리 빨리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일하기는 귀여워 일하기는 귀여워 일하기는 귀여워 일하기는 귀여워 아이고 우리 아이 애허. 아이 애허. 아. 지갑 좀 가져와. 아이 또 와. 애니야. 지갑 좀 가져와 애니야. 용도가 좀 줘. 자 구한이. 왜? 우리가 가라고. 여기요? 여기 여기 맞아 신났어 아니 쇼파에서 올라가 두 번 이름 쓰려고 엉덩이 이름 쓰려고 두 번 얘기하지 마라 시작! 루, 루, 샤, 루, 샤, 루 샤, 루, 샤, 루 루아는 한자로 써야지 한자로 왜 한글로 써야지? 한자로 한자로 써야지 한자로 한자로 써야지 완전 약을 팔어? 진짜요? 풀네임으로 또 풀네임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아 부담스럽다 그만해 그만해 앉아 앉아 야 너 너 올라와 갤럭시 일어나 뭐 하자는 거야 얘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 빨리 해 뭐 하고 싶어? 그냥 춤 한 번 춰줘? 아니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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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앉아 니 소 일어나 소 일어나 눈물 연기 한 번 해봐 소 한일종이었지 눈물 연기 해봐 야 그래 소 그때 내가 요즘 미친뉴 쳐봐 안 나요 기억이 잘 아 빨리 물아 어디 어디 1분 남았다 빨리 빨리 뭐래 일단 물아가 일단 물아가서 얘기하자 가오 형 여기 여기 가오 형 여기 가라고 가오 형 가오 형 가오 형 가오 형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가오 형 많이 신나셨네 오늘 아 toen 야 소 야 야 이게 야 말해 봐 야 말해봐 야 세んな 다시 말 해봐 ote 야 ought 야 ought 올라가 나 우리가 했던거 다 해 다 해 올라가 내가 그렇게 많이 괴롭히지 않았잖아 찬건하게 젤 많이 있어 significance 어이! 상실 차려 앉아 앉아 예